안녕하세요. 애플 아케이드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채널인 칠칠튜브입니다. 이번에 잠깐 소개할 게임은 2019년 9월 초기 장식인 하나인천세이 엔드 더세븐 사이렛스인데요. 쓴 틈 없이 업데이트가 있어서 대충 확인해보았어요. 크게 업데이트가 있는데요. 예전 모드와 결계로 4개의 새로운 모드가 나왔어요. 최종 모드, 풀대 모드, 규칙 파괴 모드, 초보다 모드입니다. 문제는 중간에 바꾸는 것은 안되고요. 처음 시작할 때 모드를 정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듯합니다. 결과적으로 중간에 포기한 저로서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애매하기는 하네요. 처음 다시 시작을 하면 새롭게 모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최종 모드는 고난이도 모드이고, 풀대 모드는 모드 노쉽게 카드를 그냥 주고 시작합니다. 규칙 파괴 모드는 카드를 3개뿐만 아니라 수집한 전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고요. 초보자 모드는 안 죽는 모드예요. 풀대 모드를 한번 열어볼게요. 카드를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부를 소지하게 되네요. 다양한 카드 중 3개를 뽑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. 반가운 모드이긴 합니다. 규칙 파괴 모드를 해보면요. 아직 수집하지 못했지만, 수집한 카드 전체를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. 이 모드가 재미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. 그럼 공식 업데이트 트레일러를 시청하면서 업데이트 소개글을 마칩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시죠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full deck mode. 풀 deck mode. 다음은 Rule Breaker Mode, 그는 당신을 게임 Definitive Mode without any monster card limits. 그쵸! 당신이 각각 모든 monster card을 받을 수 있습니다. 50 ability-boosting power-ups! 다 같이! 4. Beginner Mode 이는 모든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여 하지만 훨씬 더 쉽지 않습니다. 이는 가장 좋은 기능을 즐기고 이 게임은 이번 대상에서 피해 있는지 더 스페인한 게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. 이 게임은 다시는 라이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, 제 게임은 이전적인 게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먼저, 레거즈의 게임을 선택하는 게임이 가능합니다. 다음은, 디finitive, 불-deck, rule-breaker, Beginner, or Legacy Mode을 즐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루 época의 게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map-marker, 언-screen hints, 그리고 이것은 맥-루스테한 주문의 슬라이스 카치가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